고슴도치,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건 고슴도치모 고슴도치과에 해당하는 이 동물은 4발이 짧고 통통한 몸매로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보호로 붙어든과 옆구리 털이 가시와 같은 조직형태로 보호를 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에 고슴도치를 상징하는 피규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코입니다. 귀여운 외모로 카니발에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속은 신조직업은 방어영에 해당하는 피규어입니다. 방어영 중에서 차연수처럼 높은 체력을 앞세워만은 탱을 할 수 있는 피규어입니다. 사실 메간하고 다른 게 광역기적으로 반산 데미지를 주는 탓에 범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피규어입니다. 그럼 리코의 스킬과 패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4.0, 노트 9.0에 해당하는 스킬입니다. 노트 4.0을 해금할 경우 방어자세에서 받는 피해가 5% 감소하며 받은 피해의 25%를 감소하는 능력과 추가됩니다. 노트 9.0을 해금할 경우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25%까지 증가하며 보거리 지속시간이 15%까지 증가합니다. 노트 1.0, 노트 5.0, 노트 8.0에 해당하는 패시브입니다. 노트 5.0을 해금할 경우 발동 시 HP가 회복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노트 5.0의 회복량을 누리기 위해서 5의 세트도 채용을 했습니다. 노트 8.0을 해금할 경우 피규어 고해 누적 시 발동이 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피규어 고해 누적가 될 때마다 HP 회복과 적극 공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최대 HP의 비하여 회복량 및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도발을 사용해서 모든 적들의 공격을 리코가 받을 거예요. 이때 도발 상태 우방어 자세로 도입했을 때 적들의 반사를 했을 때 많은 피해량을 주어야 해요. 준 피해량만큼 회복하기 때문에 5의 세트를 줘서 극대화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피해 반사 세트를 장착해서 좀 더 반사하는 역할을 극대화할 방법도 있어요. 즉 리코의 역할은 도발을 한 후 적들한테 받은 데미지를 큰 피해량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사나다 유키모라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샘플은 오이와 HP 세트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인 것 같아서 오이와 HP 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오의 세트는 피해 데미지와 회복량을 누리고 HP 세트는 최대 HP를 누리기 위해서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PVU를 통해서 리코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코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코의 위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